우드를 대신한 클럽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한 클럽은 많지만 꼭 우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라이가 좋아요. 근데 티샷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티샷을 잘못해서 굉장히 거리가 안 나갔을 경우에 페어웨이에 굉장히 좋은 라이의 공이 있었을 경우에는 끊어 가시는 것보다는 그린으로 바로 우리가 거리를 내는 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거리가 안 나갔을 때 좋은 라이에서 우드를 치는 것도 무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레슨을 준비를 해봤는데 우드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드는 이제 보시면 긴 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랑 비슷하게 공을 왼쪽에다 많이 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놓으시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드라이버를 공의 위치를 어디에다 놔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왼발 안쪽에 저는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너무 많이 올려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 때문에 왼쪽, 내 왼발의 바깥쪽에다가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왼발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공의 위치를 많이 왼쪽으로 두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어드레스의 정렬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숙여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탄력받아서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드레스가 잘못된 분들은 달리기를 스타트를 할 때 이렇게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달려나갈 준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공의 위치가 너무 왼쪽에 있을 경우 손과 클럽도 굉장히 왼다리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몸의 정렬을 맞춘다고 했을 때 왼쪽 어깨가 굉장히 위로 많이 솟게 됩니다. 안쪽에 있을 경우에 어깨와 굉장히 바깥쪽에 있을 때 몸의 정렬을 위해서 어깨가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을 왼쪽에다 두시고 어드레스 했을 경우 제가 굉장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드레스 정렬을 하게 되면 백스윙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백스윙을 할 때 왼어깨가 솟아있으니까 탑으로 올라갈 때 몸이 이렇게 들리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 발생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왼어깨의 힘이 위로 솟아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더 서게 됩니다. 이렇게 서게 됐을 경우 다운스윙을 할 때 당연히 올바른 다운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어렵겠죠. 또는 몸을 잡아두기 위해서 손만 쓰게 되는 경우예요. 되게 보기가 안 좋죠? 네. 왼어깨가 솟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들린다. 또는 왼쪽 어깨가 둔 상태로 손만 백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왼어깨가 솟아있죠. 솟아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만든다. 몸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많이 샀어요.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잡아놓고 손만 백스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 우선은 굉장히 불편한 어드레스 정렬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공의 위치는 항상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때 우드 같은 경우에는 공 하나 정도 우측에 둔다라고 보면 돼요. 공 하나 정도 우측?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우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랑 비슷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긴 채지만 상향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하향 타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왼쪽에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자꾸 위로 올려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은 항상 왼발 안쪽에서 공 하나 정도 우측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선 잘못된 방법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좋은 어드레스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잘못된 거라면 공이 좀 많이 왼쪽에 났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발 라인을 보시게 되면 공이 왼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공을 한번 놓아볼게요. 그런데 제가 공을 바깥에다 두고 왼어깨를 굉장히 불편하게 위로 올려봤습니다. 제가 아니 뭐 민정연 프로가 좀 과장되게 왼쪽을 보여주긴 했는데 너무 과장됐는데 그런데요 우드차 탈 때 생각보다 지금 진다일라노사가 아주 격한 공감을 했는데 가끔 저렇게 솔직히 있잖아요. 아니 있고 사실 우드를 띄우고 싶어서 계속 왼쪽으로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떠요. 그런데 프로도 이렇게 공을 놓으면 이런 샷을 할 수 있잖아. 그럼요. 제가 지금 맞추려고 했는데 왼쪽 어깨가 너무 솟아있고 회전이 되지 않고 몸만 들린 상태에서 달려드니까 헤드의 밑부분에 맞아서 지금 공이 잘 안 맞은 거거든요. 저도 순간 치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공을 왼쪽에 두고 세워놓고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맞지 않네요. 띄우려고 왼쪽에다 놨는데 오히려 탄도는 더 안 떴어요. 네. 맞습니다. 몸이 회전이 되지 않고 들린 상태에서 엎어쳤기 때문에 헤드가 굉장히 다쳐 맞아서 지금 우측으로 가게 되면서 탄도가 낮았던 거 같아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는 손을 쓰는 거였죠. 백스윙을 할 때 몸에 회전이 들어가지 않고 왼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손이 먼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도 한번 쳐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러치려고 하는 느낌으로 제가 쳐봤는데 백스윙을 손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헤드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한테 임팩을 제대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공감 너무 많이 돼요. 네. 정말 잘 안 맞았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누구나 이런 경험은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굉장히 좋은 라이에서 공략을 해야 했을 때 공격적으로 쳐야 될 때 이렇게 볼이 굴러간다고 하게 되면 다시 우드를 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시 우드를 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언으로 끊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공의 위치를 조금 좋게 제가 얘기한 대로 왼발 안쪽에서 공 하나 정도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드레스 모양부터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까는 왼어깨가 굉장히 많이 솟아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발 안쪽에 두다 보니 몸의 정렬이 훨씬 편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가 빈 스윙을 좀 두 번 정도 해보고 어드레스 때 어깨 힘 풀어주고 공 하나를 오른쪽에다 둔다. 그 상태로 스윙 두 번 정도만 빈 스윙으로 무의 힘을 풀어줍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을 왼발 에서 공 하나 정도 우측입니다. 굿샷 네 우선은 제일 큰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공을 왼쪽에 두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왼쪽에 두지 않아도 지금처럼 잘 맞게 되면 편한 어드레스 정렬을 만들게 되면 이제 탄도도 높게 나오고 비거리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공위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것보다도 다른 클럽보다도 우드는 공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긴 채지만 우리가 임팩트를 할 때 어쨌든 다운스윙을 할 때 찍어치는 느낌이 약간은 들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공의 위치를 너무 왼쪽에 두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오른발 쪽에 살짝 오른발 쪽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드라이버보다 공 하나 정도만 우측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렬 우리가 어드레스 정렬 자체가 편해지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